이번 경기 끝나자마자 BBC는 제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스날이 빌라를 잡으면서 4강의 희망을 강화했다 부스트했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아스날이 이번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지금 치열하게 4위 다툼을 맨유라든지 웨스트햄, 토트넘과 하고 있는데 빌라와의 원정 경기를 1대0으로 잡으면서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다툼의 유리한 고지 한층 가능성을 더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굳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남은 일정 때문에 그런 건데 남은 일정은 또 따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짤도 현지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아스날의 팬이 맨유의 팬에게 한 곳을 막 이쪽을 지켜봐, 바라봐 라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아스날이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두 팀의 격차가 벌어졌잖아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있는 맨유 팬의 짤을 웨스트햄이나 토트넘으로 바꿔도 지금 상황이 딱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스날이 좀 도망가고 맨유, 웨스트햄, 토트넘이 좀 벌어지는 흐름으로 특히 이번 승리로 그렇게 조금 격차가 더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승점을 보면 아스날이 54점입니다 5위 맨유하고는 승점이 4점 차예요 근데 여전히 아스날이 맨유에 비해서 경기를 한 경기를 적게 치렀습니다 그럼 사실상 두 경기 정도까지는 벌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고 7위 토트넘하고는 경기 수는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승점이 6점 차 그러면 두 경기 정도 차가 벌어져 있는 건데 아스날이 대체적으로 지금 맨유나, 웨스트햄, 토트넘에 비해서는 한 두 경기 정도 차로 승점을 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BBC에서 4강의 희망을 강화했다 부스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승점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 그래 이 정도면 아스날의 4위 가능성은 좀 굳어지네 좀 가능성이 많이 높네 라고 단정짓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스날이 이번 경기 치르면서 이제 남은 프리미어리그 잔여 경기가 10경기란 말이에요 지금 28경기를 치렀으니까 근데 그 10경기를 놓고 보면 순위 다툼을 함께 펼쳐야 하는 팀들과의 맞대결도 있고 지금 잘나가고 있는 팀들과의 대결도 있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혹은 승점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팀들과의 일정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경기면 모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어떤 10경기가 있는지는 마지막 정도에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 중요했던 승부에서 아스날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아스날은 정말 이 선수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 이번 시즌 끌고 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그냥 복덩입니다 귀염둥이죠 부카요사카 이제 나이 어린 선수가 소년가장처럼 아스날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분에 볼이 약간 흘러나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때려넣어가지고 마르티네스 코키퍼가 어떻게 순수를 해보려고 했는지 따라갔는데 그대로 골이 돼버렸죠 그 전반전 사카의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1대0으로 이긴 겁니다 이번에 사카의 골은 지금 보니까 아스날의 2000번째 골이었다고 하네요 프리미어리그 동산 약간 뭔가 기록적인 골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팀 득점 2000골을 넘은 것은 아스날이 이르면 세번째입니다 맨유가 가장 많은 골 2000골을 먼저 넘었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죠 맨유가 2176골 리버풀이 2002골 이렇게 지금 넣습니다 세번째로 2000번째 골을 돌파하게 된 건데 근데 이런 팀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사카 개인적으로도 기록을 좀 세운 것이 이번이 프리미어리그 자신의 올시즌 아홉번째 골인데 원정 경기로만 따지면 다섯번째 골을 넣은 거거든요 올시즌에 사카가 이것은 아스날 역사에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연소로 한 시즌 단일 시즌에 원정 가서 다섯 골을 돌파한 최연소 선수입니다 스무살 195일이니까 참 나이 어린 사카가 얼마나 아스날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사실 지금 아스날이 어려운 부분들을 최전방의 스트라이커에 부족한 부분들을 요 2선 쪽에 사카를 포함을 해서 스미슬로우라든지 외드고루와 같은 2선 쪽에 있는 선들이 상당히 잘 메워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선발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라카제트가 최전방에 있고 스미슬로우와 사카 그리고 이제 고 아래쪽으로 자카나 파티나 외드고루를 이렇게 세웠는데 저 433에 대해서는 뒤에 전술적인 배경을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겨울이적 시장 때 블라우비치를 포함을 해가지고 스트라이커를 상당히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가봉맨도 이제 떠나고 그런 상태에서 영입하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라카제트가 골을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라카제트가 이번 시즌 프리미엄에 4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스날을 이렇게 4위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힘은 제가 말씀드렸던 2선 특히 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스미슬로우 외드고루와 같은 선들의 어떤 득점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실제로 지금 이번 시즌 프리미엄 리그에선 아스날 팀 득점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일단 9골로 동률 1위인데 누구냐 스미슬로우와 사카가 9골씩 넣고 있어서 공동으로 팀 득점 1위입니다 나이얼이고 2선 쪽에 있는 자원들이 앞쪽에 있는 스트라이커의 어떤 득점력의 부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라카제트가 약간 끌어내면서 이 선수들이 들어가서 골을 넣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 선수들의 활동량이라든지 결정력이 점점점점점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고요 스미슬로우와 사카 다음으로는 마르티넬리와 외데고르가 5골씩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라카제트가 4골입니다 자 이래서 2선 쪽에 있는 선들이 그 참 이 라르테타 감독이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근데 아마 아스날 팬들은 깜짝 놀랐던 거는 사카가 꼴른 다음에 바로 저 밍스한테 태클 당해가지고 스터드의 뒤꿈치에가지고 여기 피가 이렇게 막 고여있었거든요 그거 사실 다쳤으면 큰일 나죠 지금 도미아스도 다쳐가지고 저 세드리스 ORS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스날이 지금 뒤에 이제 시즌 후반기를 치를 때 일정 자체도 빡빡한 게 있지만 뎁스 자체가 아주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런 중요한 사카와 같은 선수들이 다치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깜짝 놀라긴 했을 텐데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뛰었고 후반전 정도에는 교체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다 램즈데일도 이 경기 앞두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레노도 바뀌었었잖아요 그런 게 앞으로 변수이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오늘 사카를 포함을 한 2선 쪽의 활약도 있었지만 저는 두 번째 아스날의 어떤 승인으로는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대응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은 자 지금 보시면 아스날이 4-3-3을 썼죠 원래는 외데고르를 세컨에 놔서 4-2-3-1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저런 식으로 4-3-3을 썼어요 외데고르를 약간 오른쪽 중앙에서 오른쪽 이렇게 그 다음에 자카를 왼쪽에서 중앙 이렇게 왜 이렇게 세웠냐는 거죠 4-2-3-1이 아니라 왜 저렇게 4-3-3을 썼을까 외데고르와 자카를 약간 펼쳐놓고 스미스로우와 사카를 이렇게 펼쳐놓는 왜 4-3-3을 썼을까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가 중앙에 3미들을 놓잖아요 더글란, 루이스하고 맥킨하고 램지를 놓기 때문에 숫자 싸움을 같이 중미로 걸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아무래도 아스날이 원정이었고 바로 직전에 리버풀에게 져서 그 전에 5연승하던 게 잠깐 꺾이기도 했었는데 이 원정에서 만약에 무승부를 거두거나 잡히면 4위 다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빌라가 제라드 감독이 된 다음에 여하튼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래에는 조금 패배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허리 싸움이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원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3미들로 같이 대응을 했던 거예요 3-3으로 싸우자는 거였죠 그래서 저렇게 배치했고 두 번째는 빌라는 기본적으로 제라드 감독이 스코틀랜드에서 있을 때도 그랬지만 풀백을 상당히 잘 씁니다 양쪽에 지금 클록 감독이 리버풀에서 로버트 쓰는 거 아놀드를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오마주가 있잖아요 제라드 감독은 클록 감독에 대한 애슐리언과 캐쉬를 굉장히 잘 써요 사이드 쪽에서 그래서 4-2-3-1을 놓기보다는 저렇게 4-3 선을 놀아서 웨드고로와 자카 스미스로와 사카 당연히 뒤에 있는 티어니하고 세드릭 소아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드를 마크하려고 했던 거죠 상대가 잘하는 거를 마크해서 빌라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었죠 허리싸움 산미들과 사이드에 대한 방어였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스탯을 보면 오늘 빌라가 굉장히 공격을 할 때 무기력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부 막혀버렸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는 슈팅이 원정간 아스날이 10개 홈팀 빌라가 8개 였는데 더 눈에 띄는 건 빌라의 유효슈팅은 오늘 경기 내내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이 언제였냐 경기 종료 막판에 추가 시간에 얻었던 프리킥 상황에서 때려놓은 게 레노우가 쳐냈던 그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하나도 없다가 추가 시간 막판에 프리킥으로 때렸던 게 꼴대 앞으로 향했던 게 유일하고 그전에는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막아냈던 것 전술적으로 대응했던 게 바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르테타 감독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이러면 6승 1패거든요 리버풀에게 한 번 진 게 다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끌고 가고 있는 건 어쨌든 이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도 당연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좀 잘 끌어가 줬는데 그러면 챔스 가능성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녀 경기 일정이 아스날에게 불명히 지금 현재는 유리해졌어요 4위에 승점차를 좀 벌렸으니까 근데 이걸 굳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자녀 10경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팰리스 브라이튼 사우스 햄튼 첼시 맨유 웨스트햄 리즈 뉴캐슬 에버튼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9경기고 한 경기가 아직 일정이 안 나온 게 있죠 그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과의 맞대결 북런던 더비 미뤄진 게 아직까지 날짜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10경기 중에 자 보세요 첼시 3위팀 그 다음에 맨유 웨스트햄 토트넘은 지금 다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 싸움 사이다툼을 해야 되는 팀들과의 맞대결입니다 승점 6점짜리 맞대결이 3경기 남았고 첼시와의 맞대결까지 4경기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승점 6점 정도로 벌려있는 아스날이 유리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맞대결에서 절반 이상을 많이 무너진다 이러면 마지막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아스날이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니 그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 순위권 들어간 게 마지막이 2016년이죠 여름에 그때가 2위 차지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갔었고 지난 시즌까지 내리 5시즌을 4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다시 한 번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사스나를 보고 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와 있는데 유리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을 포함해서 2선 쪽에 나이 어린 선수들을 참 잘한다 이건 분명히 희망의 근거일 것 같습니다 당장 또 중요한 승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뒤죠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웨스트햄 아까 얘기 드렸던 사이다툼을 하는 팀들 간이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웨스트햄이 이기느냐 토트넘이 이기느냐 혹은 비기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 사이다툼이 출렁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겠죠 지켜보고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컴퓨 우리 room we he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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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